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조국 사건은 그동안 국내외 주요 현안과제들을 마치 블랙홀처럼 모두 빨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훨씬 중요한 과제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가 우리 안보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는 한미동맹과 관련된 현안과제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핵심과제입니다 안보관계자들은 지소미아 파기를 기점으로 한국의 대미정책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소미아 파기를 기점으로 해서 문재인과 문재인 정부가 한미관계와 한일관계를 재정립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한미관계자들이 꽤 많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하는 재정립이라면 환영할 만하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그런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지소미아 파기를 단순히 한일관계로 인함 그런 원인보다도 첫 번째는 국내 정치 문제를 활용하려는 소재 활용했다는 그런 의심하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소미아 파기를 단행하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심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드 분쟁이 한참 진행되던 2017년 10월 달에 중국의 사드 3불 원칙을 약속했습니다 대단히 많은 비판을 받은 그런 약속이었습니다만 첫 번째는 사드 추가 배치 불가 두 번째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 참여 불가 세 번째는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이 세 가지를 그냥 약속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지소미아를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군사협력의 상징이자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것을 문재인 정부가 파기한 것은 한국이 중국의 약속한 3불 가운데 마지막 항목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미국 관계자들이 다수 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를 기점으로 미국은 한국이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반미전선에 합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동북아시아 전략을 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능성입니다 현재화된 것이 아니고 이런 움직임은 이번 사태가 터지기 이전부터 이미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미 미국은 한미일 동맹에서 한국이 이탈하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미일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까지 준비하고 또 실천해 옮겨왔는데요 한국의 이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9월 2일 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부수장인 마이클 그린이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중국이 한국의 동맹 이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가장 먼저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서 동맹관계를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유력한 후보로 한국을 보고 있다는 그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은 대안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통합해서 동북아사령부를 신설하고 동북아사령부의 본부는 일본에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와 비교해 볼 때 주한미군의 규모는 크게 축소될 것이고 또한 주한미군의 위상 또한 추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중요한 문제는 국민에게 소상하게 알린 바도 없고 또 국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아닐지도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모든 외교노수는 국민 다수가 원하는 그런 바람을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소미아 파기 이후의 한국 정부의 움직임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점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소미아 파기를 원상복귀하려고 하는 복귀를 요구하는 미국 측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수동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소미아 파기 이후에 문재인 정부는 뜬금없이 국가안보회의를 상임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미국 측과 사전에 어떤 상의도 없이 26개 주한미군기지를 서둘러 반환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또 한 번 한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가 껄끄럽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 측의 불편한 반응을 예상하면서 또 내린 조치입니다 어쩌면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내리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갖고 있는 전 주한미국 사령부자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VOA 미국의 소리라는 방송에 나와서 9월 2일자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조용조용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재직한 가운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을 기존 계획보다 빨리 추진해서 주한미군과 유엔사 미 이사단 사령부의 평택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용산기지도 잔류를 합류한 일부 시설 제외하고는 모두 올해 말까지 이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한미국방장관이 연합사 평택 이전에 합의함에 따라서 새로운 시간표가 생겼지만 필요한 가용자원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조율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이전 방법과 본부시설들의 평택지지 내에서의 물리적 위치 또 새로 근무를 지어야 할지 여부 한국군 장교들의 주거 문제 등에 대한 한미 양국 간의 조율에 따져 이전 시기는 늦춰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용산기지 이전 시기는 연합사 본부의 새 장소 이전과 지속 운용 가능성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주요 결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구체적인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미군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추진키로 한 것은 놀라운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동맹국과의 협의, 배려, 상호신뢰, 소통 등은 그렇게 어려운 과제는 아닙니다 그렇게 할 의지가 있으면 그래서 좀 우리가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은 또 매끄럽게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 매사를 거칠게 다루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런 점이 궁금합니다 행렬하도 친중, 중국에 친하게 지내는 그런 데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국제정세를 잘못 읽는 리더의 편협함과 무지함의 결과이고 그런 선택은 국민들을 대단히 고생스러운 길로 이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한국의 지도청들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혹시 한미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면 또 변화를 시도할 의향이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과제이기 때문에 어물쩡하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선은 특히 친중노선이라든지 친미노선의 기존의 질수와 비교해 볼 때 큰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맨 처음에 국회에 알려야 되고 국회를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그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국민 다수가 원하는 길이 뭔지 원하는 바람이 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원하는 길과 국민들이 원하는 길이 다르면 당연히 국민들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되죠 단임제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이 자신의 의사대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중요한 한일관계와 한미관계에서 염두에 둬야 될 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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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